안녕하세요. 저는 쇼어스틴 임정빈입니다. 네, 저는 이혁입니다. 오늘 귀엽네요. 반갑습니다. 옆방에도 휴지하고 있대요. 이게 같은 회사에서 뭐하는 거예요? 심지어 같은 팀인데 야, 덤벼라. 노래를 부르고 시작해볼까요? 그대만 둔 앞서면 아, 이거는 심장이 막았어. 모나리자는 뭐였죠? 모나리자 모나리자 그대는 모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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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군요. 네. 넘나 소름팔이 아재인 것 아니, 근데 노래 모르면서 왜 노래를 하자. 아니, 뭐 있었잖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휴지 당신 휴지 속에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는 모나리자입니다. 모나리자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보시고요. 너네들 상품 진짜 싸던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싸가지가 없다. 뭐라고요? 저렴하던데? 저렴하던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모나리자는 원래 비싼 거라고요? 휴지 속에서도 정말 비싼 브랜드이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하루 세일하실 때만 사시는데 네. 엄두가 없나요? 진짜로. 그런데 그런 비싼 브랜드인 모나리자죠. 오늘 이렇게 우리 어머니께서 세일할 때 사실은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가격 구성부터 우리를 풀고 가죠. 그러니까요. 자, A, B 타입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알려드릴게요. 네. 제 옆에 큼직한 거 보이시죠? 어머. 너. 아니 임종빈 쇼스가 너무나 말라 보일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고 임종빈 쇼스가 뚱뚱한 얘기는 아니었는데 말이 이상해졌네요. 그렇죠.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대부분 기본적인 사이트 보시면 24놀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6개 더 한 층 더 있어서 어머. 30놀이와 아니 건축물 올릴 때도 우리가 한 층 더 올리기 쉽지가 않은데 한 층을 더 서비스로 드린다고요. 맞습니다. 30놀 가고요. 네. 2팩이 갑니다. 2팩이. 에어볼 키친타월. 키친타월. 이 이따가 보여주시면 폭신폭신 이가 아주 톡톡톡합니다. 이 에어볼 치킨타월이 네롤. 네. 150맨짜리 네롤이 가고요. 네. 이렇게 갔다가 여기에다가 아직 안 끝났죠? 이용 티슈. 네. 3개가 들어있는 180맨짜리. 네. 걸렸어. 네. 걸렸어요. 네. 먹은 거 걸렸어요. 200원입니다. 몇 종 선택할 수 있죠? 2종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2종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2종 높이 화면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네. 오늘 모나리자 이거 갑니다. 이렇게. 네. 여기 27,500원. 아 잠시만요. 네. 또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갑니다. 이거 같이. 정말 너무. 아 이거 뭐 싸울 데가 없다. 이렇게 다. 야 이렇게. 잠깐만. 여기다 놓으면 어떡하니.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이거.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27,500원 다 갑니다. 맞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그냥 집에서 사용하실 때. 네. 휴지사라고 하면. 네. 꼭 차를 끌고 갑니다. 부피가 너무나 큽니다. 낑낑대고 들고 와야 되죠. 오늘 27,500원에 여러분 진짜 저렴한 가격. 모나리자 할인 잘 안 하거든요. 문물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필수템. 이거는 우리가 살면서 필수템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심지어 약쑥 때 큽니다. 약쑥? 쑥. 쑥이 또 피부에 그렇게 좋다면서요. 이 향이 완전히 환상실에서 킬링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그리고 이 쑥 자체가 우리 여성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습니다. 쑥의 원래 기능이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검색하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텐데. 제가 뭐 입으로 차마 제가 이야기를 못 드리겠지만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런 축을 저희가 약축으로 해서. 네. 총 서른은 서른은 60롤이 가고요. 그래서 24월 매우리 가면서. 네. 악티슈 비싼 거 많이 나오시죠. 와 이거까지. 미용티슈 여성분들 반지 필요한 미용티슈. 내가 이 노래를 알아서 그런 건 아니지. 같이 가 노래야 그런가. 여기가 이제 A세트. 여러분들이 B세트를 선택을 또 하실 수가 있죠. B세트로는 어떻게 가냐. 나는 여기서 바뀌는 거는. 미용티가 없다. 나는 그냥 주방에서만 조금만 더 쓸게 하시는 분들은. 이겁니다. 맞아요. 이겁니다. 이 구성이 바로 B세트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그냥 주방에서만 화장실에서만 사용할래. 네. 그럼 키친타워로 지금 맬게요. 12롤이 갑니다. 잠깐만 산타님께서 방송이 혼선 돼서 들려요. 오예. 다른.